꿈대체조, 세계체조, 집 말고 잡을 중개하는 잡중개소 잡동산. 뭐야, 부동산인가? 어른대기 전까지 꾸면 못장하면 큰일인데. 주말은 꼭 쉬어야 돼. 잘한 만큼은. 즐거운 거예요.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오무아. 직업은 언제 소개해 주나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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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중개인 은혁입니다. 센터 중개인 부승관이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의 직업의 테마는 즐거움입니다. 감각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.